좀 기다려야 되겠다 들어오는구먼 근데 댓글이... 더 많이 못 보나?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드디어 제가 월드컵 개막식 오프닝 하고 왔습니다 이야 여기 호텔 측에서 이것도 준비해 줬어요 보여요 드림 월, 이게 좌우 반장이 드림 월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시차적음은 뭐 굉장히 빠르게 하루 만에 전환 맞추기 때문에 여기 올 때 비행기에서 10시간을 자서 바로 마쳤습니다 네 아무튼 저도 무대 들어가기 전에 모니터링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긴장을 다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긴장 사실 안 했습니다 긴장 안 했다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긴장을 안...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무대를 이제 하고 내려오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은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... 뭔가 제가 그 안무를 여기 와서 바로 배워서 바로도 아니고 한 며칠 남았을 때 그 마지막 마지막 커러스 때 사비인가 커러스인가 그때 하는 안무는 직접 이제 무대 전날에 배웠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영상 보고 따서 여기 좀 제 색깔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잘 했습니다 마지막에 또 동선이나 좀 그런 부분 아쉬운 거 보완하고 전날에 근데 그걸 다 해가지고 이거를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방에서 맨날 자기 전에 씻고 나서 딱 노래 틀어놓고 혼자서 그거를 해봐요 런스루를 해봐요 리허서를 딱 그리고 막 한 새벽 6시에 자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막 그 사진이 좀 돌아다녔었잖아요 여기 와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놀고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네 연습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좀 솔직히 말해서 만족 만족 만족했다고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래도 다행인 거는 큰 실수 없이 좀 조금이라도 즐기면서 하지 않았나 잘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힘도 많이 됐었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긴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때문에 긴장을 해서 긴장이란 단어들을 계속 보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무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멤버들도 그 멀리서 응원을 해줘가지고 멤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니터를 못하겠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라이브 되게 오랜만에 안 나? 왜 이렇게 어색하지? 잠시만요 좀 당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해 주셨는데 또 맛을 봐야죠 여기에 사람들이 아주 손이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저는 여기 시간으로 7시 비행기 타서 아마 밤에 한국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맛있냐고요? 음 맛있습니다 저 괜찮았나요? 네 저 지금 모니터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니어로 제 목소리가 약간 그 리허설 때보다 좀 안 들렸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안 들렸어요 잘 그래가지고 그래서 모니터를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카타르 물은 피부에 잘 맞냐고요? 네 괜찮아 코 여기 물이 되게 신기한 게 금방 말라요 금방 말라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마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빨리 마르던데요 그래서 씻고 나서 머리에 이제 막 뭐 에센스 다이너로 뿌리고 드라이기로 한 팍 하면 금방 팍 마르던데 되게 좋았어요 머리 자를 계획이냐고요? 제가 이제 당분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개인적인 스케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때동안 좀 길러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자를 건데 한 번도 길러본 적이 없으니까 길러봐야죠 딱 길렀을 때 내가 원하는 느낌이 나오냐 솔직히 원하는 느낌도 없는데 길러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길러보고 좀 괜찮으면 이렇게 유지하던가 아니면 별로면 그냥 자라던가 해야지 밥은 이제 곧 먹을 겁니다 네 아침에 그거 여기 아침 그 호텔 조식 그것만 먹고 아무튼 여러분들 덕분에 그때 아맞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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우리나라 선수분들 뵙고 왔습니다 사진도 떴더라고요 자고 일어나니까 뭔가 많은 게 떠 있더라고요 시간이 다르니까 진짜 선수분들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세요 진짜 솔직히 무대 한 것보다 그 무대 긴장도보다 선수분들 만나기 직전에 긴장도 훨씬 더 거기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앞에서 딱 이렇게 오시는 걸 보고 있는데 키가 막 엄청 크시더라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또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뭐 이제 훈련하셔야 되니까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냥 좀 다치지 마시고 연습한 대로 연습한 만큼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드리고 저는 이제 그 티셔츠 유니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받고 왔습니다 되게 멋있으셨습니다 진짜 파이팅! 나도 이제 파이팅 했으니까 이제 난 좀 쉬어야 돼 아무튼 이 말 이 말을 하려고 롤러코스터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계셔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을 하려고 네 왔고요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 주신 우리 모든 아미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볼게요 배고파요 진짜 너무 빠르다 뭐 읽을 수가 없다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드리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안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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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ºt